세종시는 현재 부동산 매매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 시장은 늘 계속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분양 일정이 딜레이 되는 거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세대수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중소형 평수 위주로 분양을 예정되고 있는데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중대형 평양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평양도 같이 고려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